오랜 친구 같은 패스!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띵띵냐 이름 모를 띵띵냐 잡자! 오! 콜미터치미 누나누나의 누나의 꿈 그렇죠! 계속 바라만 보고 있지 빙글빙글! 그렇죠! 이 세상의 부모 마음 패스 한 게 좋을 것 같아요 나 이제 더 이상 소녀가 아니에요 성의식! 그렇지!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봉선현정 그렇지! 쨍하고 띵띵띵 돌아온단다 그렇죠! 나의 띵띵야 나의 하늘아 바다! 난 이제 지쳤어요 띵띵 땡발! 띵띵야 팝띵띵 팝빙북! 오 띵띵 너 없는 동안에 사람 이름이에요 띵띵 너 없는 동안에 열여섯 문제 성공했습니다 왜왜? 계세요? 계세요? 마이크 안 대고 정답은 빼야지 계세요? 이휘재 씨 팀이 얼마나 파이팅을 하는지 난리 났어요 아 됐어요 뒤에서 작전 회의하고 파이팅 하세요 왜그래 이휘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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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금방 조퇴 금방 조퇴는 거 봐 아이고 자 이휘재 팀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주세요! 별들이 속은대는 땡땡 홍콩 아가씨 그렇죠 만날 수 없잖아 느낌이 중요해 어 패스 어 패스 어 패스?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패스 아 패스 땡땡땡으로 느껴졌어 뒤에서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그 준비 내리는 날 따롱땡땡 그야말로 옛날식 다방에 앉아 따롱땡땡 아 패스 동작 퀸트예요 어? 클랑파 빠빠빠 그렇지 왜 당황하네 어렸을 부터 나 어렸을 부터 우리 집은 간 어머니께 그렇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어머 너무 예뻐 민 그렇지 저거리 걸음 말아지고서 열아홉 순정 아니까 열아홉 순정 뒤에서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난 아이 통과 걸 걸 땡땡 걸 유고걸 유고걸 정답 땡땡땡땡땡땡땡땡땡 야속한 그 사람 니가 마른 여자를 좋아한다 했어 패스 어 어 머리부터 발끝까지다 사랑스러워 정답 이제는 웃는 거야 smile again 후우 그렇지 나에게 빠져 빠져 착각인 흙 그렇지 땡땡땡땡 믿어봐 오빠 한 번 믿어봐 아니 오빠 한 번 오빠 믿어봐 어떡해 어떡해 할수 땡땡 땡땡땡땡땡 땡땡땡땡 땡땡땡땡 땡땡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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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베 땡땡땡 다시 다시 땡땡땡 아베 말 아베 말이야? 아니야 아니야 어? 말이야? 말이야 땡 끝은 없는 거야 그렇지 날씨인지야 손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어머 그래도 10문제 맞췄어요 패스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패스를 많이 할 줄 몰랐네 자 이렇게 해서 스피넛키즈 윤정팀 승리! 패자 부활전 장윤정을 이겨라 패자 부활전 장윤정을 이겨라 장윤정을 이기면 지금 보시면 두 팀이 결승에 올라가 있어요 저 두 팀과 함께 결승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장윤정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죠 아이고 장윤정은 레알로 가요 한 400곡으로 외우고 있어요 아이고 먼저 고요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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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분 중에 누구 제가 합니다 신지죠 아유 그러세요 아유 그러세요 아유 근데 왜 처음이야 어떤 노래가 나올지 장윤정을 이겨라 첫 번째 신지입니다 룰렛 돌려 주세요 주세요 어머 노래들이 저렇게 있어 지금 멈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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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앉아서 멈추는 거야 멈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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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원도 선배님이 다 함께 찾아서 합니다 선원도 선배님이 다 함께 찾아서 합니다 네 선원도 선배님이 다 함께 찾아서 합니다